네, 여보세요? 네네.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제가 전화로 연결해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라서요. 너무 반갑고. 네네. 교수님. 예,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바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 윤미향 대표가 국회의원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본의 반응이 혹시 있나요? 일본에서는 먼저 한국 안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라든가 일본판을 갖고 있는 신문들이 있죠. 그 신문이 여기 한국에서 낸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 다 풀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한국 신문의 일본판으로 통해서 지금 윤미향 새로 단선된 단선자하고 이온수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룰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교도 돈신이라든가 일본 쪽의 신문사는 사실 보도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일본 신문의 인터넷판으로 통해서도 사실적인 부분은 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빠르게 우파 쪽의 인터넷 신문, 예를 들면 데이리 신초라든가 혹은 기타 문충 온라인이라든가 이게 인터넷 신문 중에서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신문입니다. 이쪽에서는 벌써 이 갈등을 굉장히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갈등을 비판했다는 기사는 그러면 그게 제가 전달이 잘 안 돼서요. 일본의 우파 쪽에서는 한국 내의 추태를 많이 비판하는 그러한 논조로 내용을 내보내기 시작했고요. 양비론이라고 봐야 되나요? 양비론이라기보다 일본의 우파 쪽에서는 정확하게 연미향 대표를 교량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한국에서는 한국의 보수 언론들의 논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 논조와 일본의 극우 논조는 거의 유사하다. 거의 유사하죠. 한마디로 지금 정의의 윤미향 대표를 거의 공격하는 쪽의 기사가 대부분이라고 봐야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우파 신문들은 지금까지는 위안부 할머니 특히 피해자였던 이현수 할머니의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반발하는 기사를 많이 내보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현수 피해자 할머니 편에 써서 다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전 정의의원 대표가 정말 잘못됐고 그리고 윤미향 전 대표는 원래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국회의원이 된 것은 한일관계를 계속 나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고 상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한 논조가 주된 논조이고요. 그 속에서 이번에 사건을 더 다루는 그런 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윤미향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대표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한국의 포스 혹은 윤미향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전 대표는 위안부 문제를 이용해왔다. 그런 논조이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화해를 하는 생각은 없고 계속 대립을 이어가는 그곳을 목표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다. 그 목표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곳이다. 아마 이러한 내용이 스토리예요. 하나의. 물론 가짜 스토리인데요.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윤미향 대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한마디로 이용해서 좀 나쁘게 이용해 먹어서 자기 입지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논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쪽은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인터넷 신문으로 통해서 그 인터넷 신문은 물론 지면으로도 잡지에서도 나갑니다. 유명합니다. 상당히. 그 신문들은 지난해 7월 이후는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수출 규제 이 부분도 한국을 심는 기사를 계속 냈던데요. 그리고 또 주한 일본 대사 무도 마사토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또 요새 한국에서도 번역되었지만 문재인이 한국의 재앙이다. 아마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또 한국에서 번역되기도 했고요. 물론 잘 안 팔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책을 썼어 아베 정권의 고문효과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번에도 유미향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거의 먹잇감을 하나 딱 물은 거죠. 네? 먹잇감, 일본에서 보기에는 극우 쪽에서 보기에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확 물은.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이 위안부 합의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물론 파기한 곳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재협상이라든가 파기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피용이 그러나 많이 필요 없이 들어가는 재단을 해상한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재단의 이사,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는, 돌보는다라는 명문 하에 만들어진 재단 이사들이 다 사임했기 때문에 이제 화해치유재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재단이 필요 없으니까 사실 해산시켰는데 그곳으로 갔다가 일본 쪽에서는 파기했다. 사실상의 파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한국 정부는 계속 위안부 합의에서 오든 100억 원. 남아 있는 것은 56억 원 정도가 됐는데 그 사연처는 일본 정부하고 계속 위노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일본 음바들은 계속 파기를 했고 그 파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중심에 윤미향이 있었고 윤미향은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는 그러한 잔본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남남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건 자체가 한국 내의 갈등으로 아직은 보이거든요. 그 배후에 일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있을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그것은 그러나 나중에 문제이고 그래도 이 사건이 이동하자마자 바륵바르게 그러한 뉴스들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교수님 그런데 일본 측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은 긍정하진 않지만 제 입장에선. 이렇게 반응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의 움직임은 일본을 이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남남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을 이의롭게 하거나 물론 다른 나라를 이의롭게 하거나 한국의 극이익을 훼손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관전자 모드 아닙니까? 구경하고 있는 거고. 즐겨. 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 것이 한국의 국민들의 해야 되는 일이고요. 서로 물어뜯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서로 화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유미한 전 대표도 그리고 이현스 할머니도 만나셔서 좀 화해를 하셔야 되고요.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를 풀어야 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실 건반도 좋지만 그곳으로 하면 더 양쪽의 산초가 깊어지기 때문에 화해를 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위안부 이현스 할머니도요. 그때 예를 들면 100억 원 그러니까 100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이죠.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때 거기 합의 단일이 되어서 결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전 쪽으로 불가욕 쪽으로 이 합의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거 전혀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명 합의에 있었던 소녀상을 철거하는 데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외교부 사람들이 윤미향 대표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도는 윤미향이 미리 알았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서 활용을 했다 그런 것은요 그것을 또 이야기한 사람이 조태현 지금 미래한국당 위원으로 단선 되셨잖아요. 그분이 당시 제1차장 외교부의 그런 입장이었다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때 윤미향 전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외교부의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분이 윤미향하고 만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와전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합의의 핵심 부분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산다이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하고도 만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외교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수가 있죠. 오히려 일본은 책임을 인정하여서 더 좋은 조치를 할 것이라 그 점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합의한 내용에서도 책임을 일본 정부는 동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적 책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죄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일본의 작전에 말려들어간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화를 낸 것이고 이거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이지 15개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돈으로 땜빵하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약간 흘리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톤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때 이현수 할머니가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는 톤이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날 찾아간 그때 외교부의 차장님한테 임차장님이라고 저도 아는 분인데요. 쭉 이야기를 했고 그때 임차장님이 지금까지 다 서른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무튼간에 단시 상황 저는 몇 번이나 그때 상황을 연구도 했고 화면도 많이 보고요. 센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때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만 제 말씀은 그것보다 이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전쟁 범죄이거든요. 그게 일본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남남 갈등으로 이게 다 망가진다면 일본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뭐라고 할까 역사적인 유산이 배송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게 언론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나쁘다라고 진영 논리로 가능 언론 보도 자체가 국가의 국가적 이익을 배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즉각 중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혹은 의혹대로 좀 조용하게 그것을 규명하는 작업은 진행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더 그 군론을 얀분시켜서 국민들을 싸움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안정일이고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약간 시각이 다른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렇게 갈등이 되는 게 일본의 이익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구단체들이 윤미향을 진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 혹시 교수님의 전문적 입장은 아니지만 전문가적 입장은 아니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익하고 윤미향 전 대표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윤미향 전 대표가 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또 발언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우파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우파 쪽에서 생각하는 한미일 건조 그리고 반북한 반중국 이 구도에서 오히려 벗어나가지고 남북 평화 건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강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방향하고 윤미향 전 대표가 원하는 방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반일이 아니거든요. 일본이 반 한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뿐이지 이거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간에 윤미향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반일 그리고 반미국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분들의 방향하고 다른 더 산진적인 인물은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회의라는 구구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조사해서 결국 조금 아는데 교수님 이 부분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본 회의는 1997년에 일본 내의 읍바들을 또 종교 읍바를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만들어졌고 현재 아베 정권의 제야의 가장 큰 지지단체이고요. 그리고 효만 세력이기도 하고 효만을 계속 조장하는 움직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댓글 부대이기도 하고요. 혹은 일본 반성에 굉장히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반성을 하면 그 반성국에 하루 종일 전화가 울리는데요. 그런 것을 하여서 한의 하는 하나의 압력단체죠. 압력단체인데 극구적인 압력단체이고 또 아베 정권이 결정하는 정책은 먼저 거기서 결정됩니다. 제야인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결정된 정책적 제안을 아베 정권이 실형합니다. 아베 정권의 지금 관료들은 일본해위 소속이 아니면 관료가 되기도 어렵고요. 일본의 국회의원 특히 자민당 국회의원의 거의 90% 이상이 지금 일본해위 소속입니다. 공인소 후원회라든가 그런 데를 다 도와주기 때문에요. 일본해위 소속이 아니면 우파 쪽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태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해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제야의 비손실세 그러나 비손실세라고 해도 이거는 이 사람들은 단체이기 때문에요. 전식해위이 4만 명 그러니까 비손실세는 한국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 그리고 아주 고대한 4만 명으로 넘는 사람들이 비손실세로 사실상 아베 정권이라는 극우 정권을 단센시킨 배경인 것입니다. 극우 정권을 만들어내는 왠지 양산소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사실 아베 정권이 더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극우 정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그 아베 정권이라기보다 교수님 아베 네. 잠깐만요. 이 일본회의가 아베 정권을 지금 지지는 하고는 있지만 아베 정권이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베 정권을 어느 정도 이제 아 이거 나 버리고 새로운 우파 극우 정권을 다시 만드는 힘을 쏟을 수도 있다. 네. 다른 그러니까 사람을 촌이로 내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베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아베이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자민당이라든가 우파 쪽에서 그러면 존이 오르그룹 갈아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본회의는 그럼 어쩌면 아베를 슬슬 버릴 버리는 카드로 쓸 수도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예요. 예를 들으면 윤미향 전 대표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지만 윤미향 대표가 계속 지진한 것은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일본의 전쟁 범죄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일본 해외에 일관된 주장은 위안부 문제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아예 없었다. 예. 코노 단파라는 것은 이것은 당시 코노 요헤이라든가 또 당시 미야자와 정권이 잘 모르는 상판에서 위안부 문제에 간제 연행 라는 것을 일부 인정한 것 뿐이지 간제 연행 한쪽도 없고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또 난진 대학사를 갔던 한쪽도 없다. 일본은 아시아를 해반시키기 위해서 백인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반시키기 위해서 해반전쟁을 감행한 것이지 침략전쟁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민지는 상당히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근대화 시켜줬다. 뭘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일본이 지금 전범 국가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게 일본 해외의 중심적인 주장이자 목표입니다. 크게 보면 일본의 입장은 아시아의 근대화를 우리가 이끌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국주의적 침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5년까지의 일본을 이상 국가로 보고 이러한 권위도 다시 부활시켜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 다 자민당 으빠 쪽의 개홍안 속에 다 반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외하고 자민당 으빠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잠깐 비껴나가는 질문이긴 한데 혹시 미래 한국당의 비례대표 1번 윤주경 씨 혹시 아시나요? 거기 윤봉길 의사의 손녀딸이죠. 네. 이것도 혹시 일본에서 반응이 있나요? 저는 그분이 독립기념관 관장이었을 때 제가 거기 이사도 지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잘 아는 분이에요. 이쪽 진보 진영 측에서는 이분이 윤주경 씨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1번을 나갔다는 소리 다들 어이가 없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사실 윤봉길 의사의 위고 에 위해서 대한민국이 사실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의 위고 가 있음으로 인해서 잔재스가 그때 임종을 쭉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로 회담에 1942년에 잔재스가 참여했을 때도 그때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조소왕 단시 선생님들이 잔재스를 설득하여서 가이로 회담에 참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한국을 일본이 배정한 후에 독립시킨다라는 약속을 가이로 회담에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입각하여서 잔재스가 가이로 선언 안에 코리아 그러니까 노예산 때에 있는 코리아를 해반시켜서 독립시킨다라는 한국 독립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포츠담 선언에 흡수되어서 일본이 그 포츠담 선언을 수용했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가 해방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윤봉길 의사의 위고에 강력한 잔재스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들의 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윤주경 지금 단순자 개선은 임종의 법동을 계속 개성한 그쪽을 지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도 교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이후의 상황관도 조금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곳이냐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잔재스 천둥을 만났죠. 그때 잔재스가 윤봉길 위고를 다시 간절을 했어요. 다시 강조.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자신은 강력한 것이다. 윤봉길의 의고예요. 엄청 극찬. 극찬. 백만 대군이 백만 대군이 중국에서 못했던 것을 이르기의 조선의 한 천년이 해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요. 윤봉길 일가를 잘 돌봐줘야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계열에서 윤봉길 후손분들을 즉 돌봐준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추정할 수는 있겠네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 있었어도 윤봉길은 산진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자신의 존돈성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봉길의 위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박정희가 이순신을 띄우는 것과 작업이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간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코인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보스 쪽에서 윤봉길 후손들을 많이 도와왔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인간적인 하나의 연결 손상에서 이번에 보스 쪽에서 입후보 비례대표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깊이 뭔가 알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관자님이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주 전체적인 깊은 부분까지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는 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박정희 정권 계열 쪽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입으면서 계속 지내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닐까. 물론 이것은 제가 그런 1966년에 사건 그러니까 찬지에서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남 주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아마 그런 것이 있었지 않을까 이거 주축입니다. 이거 완전히 제가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알려진 재단인데 사사카와 재단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일본 회의하고는 사사카와 재단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결을 갖고 있고 사사카와는 뒤에 재단이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재단하면 돈이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떠도는 얘기가 소녀상 권립을 반대하는 국내 단체들이 있는데 그 배우가 사사카와 재단이다. 이런 서류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먼저 기본적인 말씀드리면 사사카와 재단을 만든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사람은 지금은 코인이 되었지만 A급 전범 혐의자 였습니다. 그러나 일당 섭판 되어서 전치 가가 되지는 못했어요. A급 전범 혐의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면들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일본 읍바들을 돕기 위해서 돈으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보트 견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트 견주요? 하나의 도박이잖아요. 보트 견종이라고 하죠. 그런 게 또 있습니까? 그게 사사카와 그러니까 그곳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보트 견주요? 도박 사업을 한 거군요. 도박 사업을 하는데 그러나 목적은 바로 사사카와 재단 같은 재단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극우적을 돕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로비 화동을 특히 미국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처음은요. 왜냐하면 미국을 로비하지 않으면 미국한테 배정한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사사카와 재단의 지붕은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거기에 미국의 유명한 교수라든가 전치인들이 대고 참여하고 있어서 영급이라든가 지원비 면목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대해서 좋은 발언 좋은 활동 그런 것을 더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장학생 같은 느낌이네요. 사사카와 재단의 첫 번째 목적은 일본이 당하지 않도록 배정 국가로서의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을 그렇게 로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데 있었고 톤은 도박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견마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콘서트를 케인으로 하는 곳이라서 어마어마한 톤이 매일 현재로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돈에 한계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캐시카운 돈이 계속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역시 그러한 돈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어마어마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사카와 재단이 목표로 삼은 것은 일본에 대해서 계속 제국주의라든가 침략전쟁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하는 나라의 입을 맞는 것이었어요. 그게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중국은 아무래도 콘서트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한국은 이러한 사사가와 차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괜찮으니까 저희 초심님이 응징한 류석춘도 있고 이영훈 교수 이분들도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받았다고 굉장히 추정되고 의심되는 상황이 제가 이것도 들은 이야기니까 사실인지 모르는데요. 들은 이야기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류석춘 교수는 이쪽의 사사카와 재단의 어떤 임원을 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들었어요. 이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임원을 맡고 있다. 사사카와 재단에서 구석춘 교수가 사사카와 재단은 여러 나라에 지부를 만들어가지고 지부지안이라든가 임원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요새 한국 내에 그러한 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상세하게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는 꽤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사사카와 재단은 지금 너무 소문이 나빠서요. 일본재단이라고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소녀상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의 배후에 사사카와 재단이 있다는 건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굉장히 강력히 의심스럽다는 것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사사카와 재단은 크롬파르동을 상당히 많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많이 숨었어요.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표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몇 년 전에 완전히 천이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데모할 때 경실련 초기인가? 삼성 측에서 태국기부대 쪽으로 몰래 돈 주고 있다는 거 들켰잖아요. 정면에 나오진 않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의 시간이 대단해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이게 제목만 보면요.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니까 왠지 더 좋아지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아닙니다. 평화헌법이라는 것은 일본이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 메가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군사를 해체시켜버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게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군대를 갖지 못하게 헌법에 제구조에 기재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군대를 갖지 못하게 했는데 그럼 그 군대를 갖지 못하는 그 군대의 개념하고 지금 일본에 자위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위대는 그럼 군대가 아닌가요? 자위대는 전식군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식군대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식군대 아니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공격권이 없어요. 공격권이요? 네네.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을 때는 먼저 적군이 공격해 왔을 때만이고 그리고 또 그래도 공격할 때는 최고 책임자의 호락이 있어야 저기 앞에 나타나도 발포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군대도 그런 거 아닌가? 일반 군대는 공격권은 같지만 그래도 최고 지도자의 호락을 받아야 되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사실상 촌리입니다. 네. 촌리 촌리 일본 촌리에 면역이 있어야 발포할 수 있는데 보통 군대에는 그 발포 면역권이 체육 아래에 있는 지휘관에 막혀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촌리에 발포 면역을 기다리다 망하는 게 천년타 하는 게 일본의 자위대입니다. 경제. 좀 쉽게 얘기하면 방어만 할 수 있는 군대군요? 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방어호법을 개정하는 건 이걸 지금 바꾸겠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것입니다. 자위대를 그러니까 공유권을 더 보통 다른 나라의 군대 말하자면 한국군대하고 비슷하게 갖는 보통 군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여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의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서 그때도 3분의 2 이상 통과에 찬송해야 되고 그다음 국민특보에 붙여서 유효 투표수의 50%가 찬송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헌법 개정 철저하고 갔습니다. 그게 아베 정권이 상당히 잘 나갔을 때는 가능하게 보였죠. 지금 상태는 내 손만 부족할 뿐이지 내 속을 여러 가지 형태로 채워버리면 3분의 2 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못합니다. 왜냐 아베 정권 하에서는 헌법 개정 안 된다라는 여론이 50%를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억지로 헌법 개정안을 내놓아도 국회의원의 상판에서는 발의가 되어도 국민특별로 부교된다라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해도 안 됩니다. 아베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포수가 개혼이라는 것은 그대로 위협받아가지고 혹시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지 몰라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신친일파 라는 책을 좀 내셨어요. 이 책 홍보를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친일파 책은 지난해 나온 요새도 2단이 나왔지만 반일 존족주의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빛밤 극복을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단이 그들이 냈기 때문에 저도 2단을 준비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첫 번째 신친일파 는 반일 존족주의 안에 간제 진위원자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그리고 반일 존족주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으면요. 예를 들으면 간제 진위원이라는 게 사실상 일본에 가도 월급도 변등하게 받았고 차별이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앤면상으로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것 뿐이지 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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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톤장 을 그때 한국 사람들은 가지를 수가 없었어요. 중도 대직이나 또 당관에서는 60% 도주했거든요. 조선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주할 때는 그런 간제 조직한 금액은 전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간제 조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돈 도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0엔 혹시 한 달에 받았다 하더라도 조선인이 손에 지를 수 있는 금액은 10엔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갔던 굉장히 자별적인 조직 구조라든가 이런 거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일본 측의 주장은 저런 거잖아요. 일시키는데 공짜로 시킨 거 아니다. 돈 다 줬다. 그러니까 다 자별의도 없었고 자료태우를 해줬고 일본의 우파의 논리 200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가져왔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또 그 이후에 작은 연구를 붙여서 낸 것인데 기본적인 고루격은 똑같고 또 위안부는 손노예가 아니다. 케인의 선택으로 케인이 경영한 게 위안소다. 케인이라는 게 위안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조로다. 잠깐만요. 개인이 운영했다는 건 어떤 한 개인이 위안부를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게 위안부가 된 분들이 개인 사업으로 버린 게 위안소이고 아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이라고 하면 어떤 일본의 한 개인 아니면 특정 개인이 여러 명을 거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안부 개인의 경영이었다. 각각 개인들이 자영업을 했다. 시비질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렇게 썼어요. 정확하게. 네. 자바르초로 했다라든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걸린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말로 그리고 존증토는 고수익이었다. 이렇게 더 썼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자영업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었다라든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갔다라든가 이런 말을 또 쓰면 또 걸리니까 말을 좀 살짝 바꿔서 고수익이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물론 고위험이었다. 이것도 썼거든요. 고위험 고수익이었다. 네. 고위험 고수익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해서 자신들이 거기서 경영했다. 위안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걸리니까 그 말을 빼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말을 빼고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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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노예 였다라는 위견에는 잔성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좀 어이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말을 좀 바꿔가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책 그 책이 지금 엄청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거의 10만부 20만부가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나해낸 것은 11만부 일본에서는 40만부 팔렸어요. 일본 방 이거는 혐한 전소에 그렇게 호소했기 때문에 팔리는 거죠. 좀 당혹스러운 일본에 인구가 1억 2천이잖아요. 1%라고 해도 120만명입니다. 그러니까 40만부라고 하면 0.3%예요. 일본의 혐한 인구는 5%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5%라고 하면 600만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저는 그러니까 5%도 안 되고 아마 많아도 1%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라고 해도 120만명이니까 그중 40만명이 샀어요. 일본에서. 이것도 엄청난 히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들은 그런 혐한 세력은 다 살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혐한 세력을 겨냥하여서만 소도 충분히 팔리는 곳입니다. 일본에서는 혐한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세월호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소문에는 세월호 사건은 다 끝났는데 아직도 거기 강화문 거기에는 천막이 있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외치고 있다. 5년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식의 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책이 나온 이 부에 또 어떤 고등학생이 헤르기로 이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사건이 또 보도가 됐고요. 해명되지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색세가 강하고요. 또 첫 번째 책에는 역시 윤미향 대표를 엄청나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반일 전족주의라는 책 속에서는요. 책 속에서도 윤미향 대표를 직접 업무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천대협이라고 천의 이야기 이름이 천대협이잖아요. 천대협이야말로 한일관계를 바탕시킨 중심적인 단체다. 이런 식으로 섰어요. 그런데요. 교수님. 제가 여쭤볼 건 다 끝났는데요. 오늘 뉴스 혹시 보셨나요? 오늘요? 네. 이 분 나온 거. 오늘은 아직 못 봤어요. 보고서 제가 느낀 점이 기본 질문 다 끝났고요. 가벼운 거 하나 여쭤볼게요. 댓글이 달리는데 정의연대에 후원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괴로워하는 윤미향 대표의 심정은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위안부 문제가 강하게 부각되는 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는 이것은 일본의 전쟁 범죄다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해야 되거든요.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본은 인정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 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예요. 선진국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도가 그런 단체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인권위원회가 일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있으면 위안부 문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여보세요? 네. 당혹스러워하고 제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게 요즘 아니라는 생각은 너무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연락드려도 기회 있으면 연락드려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응원 댓글도 달리고 있고 여러분들 호사카 교수님 많이 응원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